오케이 박청룡 B의 23이네요 그리고 이제 C레벨로 바뀌었어 웅진 C 들어가서 해야 돼 그리고 C레벨 먼저 설명하면 C레벨은 단어세트랑 문장세트랑 두 개가 한 조야 여기 C의 0일 여기도 C의 0일이지 단어세트 공부한 다음에 문장세트 전부 다 스피킹 제출하시고요 예 단어는 쓰기 연습하시고요 자 알파벳 불러주세요 C-O-A-T C-O-A-T 뭐여서 뭐여서 내는 소리는 코트?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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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코트 C는 수크 중에서 크 O-A는 O-O-우 O T는 T 밖에서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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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코트 수기 C-O-A-T 소리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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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계속해서 알파벳. S, P, O, O, N. S, P, O, O, N. 모여서? Spoon. 하나씩? S, S, F, F, U, U, N. 합쳐서? Spoon. Spoon. S는? S, Z. 중에서? S. P는 항상? P. O, O는 항상? O. N은 항상? N. 합쳐서? Spoon. Spoon. 소리? Spoon. 쓰기? S, P, O, O, N. 소리? Spoon. Spoon. OK. 계속해서? G, L, U, E. G, L, U, E. 뭐여서? G, L, U, E. G, L, U, E. G, L, U, E. G, L, U, E. G, L, U, U, U. U, U, O 중에서 U. E는 원래? E, A, O 중에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내 이름을 불러, 아 뭐야 얘가 U 소리냈습니다. 예. 오케이. 글루. 글루. 오케이 소리. 글루. 쓰기. G, L, U, E. 소리. 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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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글루. B, L, U, E. B, L, U, E. 뭐여서? 글루. 글루. 하나씩? 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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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값쳐서? 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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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파벳? S-O-A-P. S-O-A-P. 뭐여서? 소프 뭐라고요? 소프 하나씩 소프 합쳐서 소프 알파벳 윈도우 하나씩 윈도우 굿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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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O 중에서? E, E. N은? N. 그래서 여기까지? O. Win. T는 항상? D. O는? O. O, O, A, O 중에서? O. W는 항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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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는? D. O. 다 합쳐서? WINDOW. OK. 소리? WINDOW. 쓰기? WINDOW. 소리? WINDOW. 알파벳? M, O, O, N. 뭐여서? Moon. MOON. M은? M. O, O는? O. O. N은? 네, 네, 네. 합쳐서? MOON. MOON. OK. 소리? MOON. 쓰기? MOON. 소리? MOON. MOON. OK. 알파벳? SNOW. SNOW. W. 하나씩? SNOW. 하나씩? SNOW. 오 우 합쳐서 snow s 는 S 중에서 n 는 o 는 o a o o o a o o o o a o 중에서 w 는 우 우 다 합쳐서 snow ok 소리 자 이제부터 C레벨부터는 파닉스가 끝났고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영어야 영어 단어와 우리말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